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이제 진짜 명절이 코앞입니다. 자, 명절 준비하러 노량진 가시기 전에 시세는 보고 가셔야죠. 자, 그럼 오늘 해산물 시세들, 구매 꿀팁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나도 백대표야. 자, 이번 타임은 활 랍스터인데요. 판매자가 4만원 이하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된 물건들은 판매자가 다시 가져가거나 재입찰을 하는데 오늘은 재입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이날 활 랍스터 낙찰 고가는 키로당 42,500원이었고요. 오늘 랍스터 평균가는 2만원 후반대가 나왔어요. 다른 때보다는 좀 비싸게 나왔는데 명절 전이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건들이 좋았습니다. 선어 바다까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만원 중후반대의 낙찰이 됐는데요. 선어들은 알맞은 가격에 낙찰들이 많이 됐습니다. 명절 전이다 보니까 냉동된 녀석들이 곧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자숙된 킹크랩들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숙이던 자숙을 안 했건 냉동은 사라 그랬어요? 안 사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가격이 키로당 6, 7천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 가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선어 킹크랩 낙찰 고가는 키로당 5만 8,5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평균가는 4만원 언저리에서 낙찰이 됐어요. 너무 비쌉니다. 평소에도 선어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이 가격에는 더더욱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새 대게 물량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선어 대게값이 많이 저렴하네요. 낙찰 국가는 키로당 2만 2,500원이었고요. 굳이 선어를 사시겠다면 킹크랩보다는 대게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자 이제 중도 메인 사장님 점포로 왔어요. 먼저 선어 킹크랩들이 보입니다. 판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키로당 2만 2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키로당 4만 5천원짜리까지 있었어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요 녀석들은 4,5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2만원씩의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녀석들 꼬물꼬물 움직이죠? 선어 타임에 낙찰이 됐지만 꼬물꼬물 살아있어요. 랍스터건 대게건 킹크랩이건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거를 사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녀석들은 물량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녀석들 사세요. 그래야지 후회 없습니다. 다른 중도 메인 사장님 점포로도 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어 킹크랩은 4만원 초반대에 사셔야 물건이 좀 그래도 이번 타임은 러시아산 활데게예요. 이번 타임 낙찰 국가는 키로당 4만 5천원이었고요. 평균적으로 4만원 초반대 낙찰이 됐습니다. 다른 타임의 활데게는 이 전 타임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 낙찰 국가 키로당 6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오늘 러시아산 활데게는 평균가 5만원 초중반대가 되겠습니다. 데게가 요새 좋아요. B급 절지데게들은 거의 없었고 A급 데게들만 많이 나왔습니다. 데게 A급 같은 경우는 이건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괜찮은 가격입니다. 소맨점 쪽으로 가시면 6만원 초중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킹크랩 가격이 되게 사악하죠? 오늘도 사악합니다. 낙찰 국가는 키로당 9만 4천원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9만원 언저리에서 낙찰이 됐어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러시아산 블루 킹크랩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격은 뭐 레드나 블루나 별 차이 없었어요. 낙찰 국가는 키로당 9만 1천원이었고요. 다른 타임도 대부분이 9만원 초중반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각각류 경매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얼마 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소매점포 중에서 전라도라는 점포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이때는 새벽시간이라서 장사를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점포 물건 원가를 오픈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시켜드렸었죠. 이렇게 와봤더니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셨어요. 지금 모습은 중두메인 사장님이 낙찰받은 물건들을 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물건들마다 개금표에 원가를 써놓으셨어요. 이거는 점포에서 쓴 게 아니라 중두메인 사장님이 매번 거래명세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개금표에 가격을 써서 전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붙여놓는 거죠. 이 점포는 제가 물건이 저렴하다고 소개시켜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가를 오픈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 점이 돋보여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거니까요. 호갱, 바가지 그런 거 걱정을 안 하시고 싶다면 이쪽 점포 한번 와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호갱, 바가지 안 쓰도록 이런 가게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라시세 알아보러 갈까요? 자 먼저 한길통상부터 왔습니다. 통계가 보이네요. 이 녀석들 다 살아있는데요. 육미 한 박스에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금 잘긴 한데 먹을만할 것 같네요. 사이즈가 좀 작은 옥돔을 갖다 놓으셨네요. 이거 낱마리로 판매를 하는데 한 마리에 8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가네요. 자 아주 상태 좋은 일본산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키로당 3만 3천 원인데 맛있는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 추천드릴만 해요. 다음은 일본산 방어입니다. 사이즈는 5,6kg급인데 가격은 키로당 15,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일본산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를 안 사셔도 됩니다. 5,6kg급만 돼도 충분히 기름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연산은 8kg 이상급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산 참돔입니다. 이 녀석은 사이즈가 좀 큰 녀석이에요. 3kg급 참돔은 1kg당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이 녀석은 2.5kg 정도 나가는 녀석인데요. 1kg에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정 전인데 일본산들은 가격이 괜찮네요. 다음은 사이즈 좋은 완도산 광어입니다. 넙치죠? 3kg 이상급인데 1kg당 2만 6천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도산 광어는 가격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지금 한창 제철인 참숭어입니다. 정식 명칭 가숭어 요새 가격이 꾸준히 좋습니다. 1kg당 6천 원인데 가능하시면은 큰 놈으로 그러십시오. 이 녀석도 큰 놈이 맛있습니다. 자 이제 돼지수산으로 넘어왔는데요. 선어 까치 상어가 보입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이 녀석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상어들 중에서는 맛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한 마리 만 원입니다. 한쪽으로는 자연산 돌돔이 보였는데요. 한 5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1kg당 4만 원이었는데요. 가격 대비 뭐 먹을만 하겠네요. 그래도 돌돔은 크면 클수록 맛있죠? 자 이곳은 신일수산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일본산 방어예요. 요거는 4kg급 정도 되는데 1kg당 11,000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꼬리에 약간의 기형이 있거든요. 1kg당 4,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기형이 있으면 조금 찝찝하긴 하죠. 완도산 광어는 1kg당 2만 5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사이즈는 살짝 작은 사이즈예요. 옆에는 과숭어가 있는데요. 1kg당 7,000원씩에 파는데 이 녀석도 살짝 사이즈가 작네요. 오늘은 여기저기 홍계가 많이 보였는데요. 신일수산은 오미안 박스에 14,000원입니다. 찍어바리의 선어 감성돔은 1마리에 8,000원인데요. 요건 획감 아니고 구이용입니다. 자 오늘 활어 쪽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무난한 어종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활어 시세 이 정도로 하고 선어 도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시 대지수산 선어 쪽이에요. 큼직한 금태가 먼저 보입니다. 요 사이즈는 1마리에 2만 8,000원이고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1마리에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태값이 많이 떨어졌네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매우 훌륭합니다. 자 옆쪽에는 획감용 선어 고등어인데요. 1마리에 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상태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 옆에 있는 옥돔은 낱마리로는 판매하지 않고 요거 박스에 1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돔 벵꼬돔이라고 많이 불리는 황돔이에요. 좀 사이즈가 잘잘했는데 1마리에 1,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차례상에 많이 올리죠. 지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는 참복이네요. 이 녀석은 1마리에 1,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연어필렛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은 키로당 3만원씩이에요. 가격이 좀 오른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갑오징어인데요.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1마리에 1,000원씩에 파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요거 상인분들이 요거 회로 먹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획감 아닙니다. 획감은 봄에 나옵니다. 가만 보면 엄마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상인들 말은 잘 듣는 분들이 계셔요. 상인들 말 모두 믿지는 마십시오. 자 이곳은 대지수산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인데요. 오늘은 홍어를 갖다 놓으셨네요. 목포 참홍어 요거는 키로에 1만원에서 키로당 15,000원까지 크기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홍어는 6,7키로급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홍어사시로 C7기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할머니 사장님 점포입니다. 오늘 용가자미가 가격이 좋습니다. 요거 한 박스에 15,000원이고요. 이면수가 사이즈가 커졌네요. 요거 한 박스에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괜찮네요. 자 이 녀석들은 물레구둥이에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레구둥 한 박스에 2만 5,000원인데요. 선두도 아주 좋네요. 자 지금 보시는 병어는 육미 한 박스에 3만 5,000원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선두도 좋고요. 이 녀석들은 획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다음은 대문어 다리입니다. 확실히 명절 코앞이라 문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3만 8,000원짜리가 있었고요. 4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할머니 사장님 점포의 바로 옆 점포인 C7 기둥 앞에 있는 선호 점포인데요. 선호 참돔은 키로에 7,000원씩에 판매하고 있고 그 옆에 민어는 한 마리에 8,000원 큰 녀석들은 키로에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한쪽으로는 홍게 다리만 모아놓은 게 있네요. 5키로 정도 나간다는데 박스에 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숙 랍스터는 요게 10키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낱마리로는 안 팔고 박스로 파는데 7만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랍스터 한 번 원없이 드실 분들은 요거 괜찮겠네요. 자 이런 선상자숙은 먹을만해요. 자 이 점포에는 갑오징어도 있었는데요. 배지수산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인데 4마리에 2만 5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 3키로급 남해 참문어는 저번주보다는 살짝 올라서 키로당 2만 2천원입니다. 옆쪽에는 아주 커다란 정갱이가 있었는데요. 육미 한 박스에 만 2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획감이 가능한 겁니다. 다름이 장건은 3만원이고 공공소는 3만 2천원이고 회중은 한 줄에 만원씩 6컷 6컷 8컷 8컷씩 들어와요. 그럼 한 끈이나 가져갈라 집에서 먹으려고 빼놨죠. 소담 좋죠 사장님. 참회삼 4만원 2키로 예 자연상 석 4만원 예 어서오세요 사장님 갖고 여 다음 건 2만 2천원 매생이 1만 5천원 놀라보라 놀라보라 주입소라 17만원 15만원 국산 19만원 자 훈소라 이거 다 11만원 11만원 예 이거 봐 9만원 9만원 8만원 8만원 4만 5천원 4만 5천원 얘는 3만 5천원 쟤는 6만 5천원 네 이거는 600g 정도 되는데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도 아주 끼깔나죠? 사이즈가 좀 큰 황동이 보이는데요. 한 마리에 6천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이거 제쌍에 올리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꼬지고기는 한 마리에 2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달고기가 보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창 제철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키로에 6천원입니다. 이 점포는 아주 사이즈 좋고 선도 좋은 옥돔을 지속적으로 갖다 놓으세요. 명절 전 이래서 그런지 가격은 좀 올랐네요. 키로당 7만 5천원이었습니다. 금태는 저번주보다 살짝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이거 한 마리에 2만 5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명절을 해서 조기들 많이 보시죠. 요거는 한 마리 80g짜리인데 180마리 담겨져 있답니다. 가격은 20만원이고요. 그 옆쪽에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참조기가 있죠. 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참조기 처음 봤어요. 제주도산이라고 하는데 박스에 80만원이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꼭 한번 먹어볼랍니다. 삼치 요거 그냥 한 마리에 3만원 이거 잡은 건 2만 5천원 주고 요거는 한 마리에 1만 5천원이야. 이런 먹갈지 좀 봐봐. 이렇게 좋아. 이거 1만 5천원 주고 사먹었어? 요거는 5마리 5마리에 6만원 팔아. 그럼 13,000원 머리나 그럴 거야. 그리고 요거 2자리 3가자미 미쳤나봐. 3마리 3만 5천원 엄청 좋아.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과자미 20마리 12,000원 2년수 23,000원 이거 그냥 18,000원 팔다. 그리고 이거 15,000원 팔고 이거 대구 18,000원 줘. 그냥 가부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짜리가 있는데 나니까 이렇게 배지 일어나고 살려면 거기 있다. 딴 데가 진짜야. 내가 이거 직접 올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뭐 뭐 뭐 이거 고리골비 4만원이고 고리골비 4만원이고 못내는 거 일단 골뱅이 골뱅이 골뱅 환불이 그냥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승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점포들을 돌아보지만 영상으로 다 담지는 못해요. 혹시라도 빼먹은 어종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